정면 보시고 정면 보시고 정면 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역시나 사랑스러운 표정 또 갈게요 네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 애교 넘치는 애교 넘치는 네 손 벗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를 표현할 수 있는 코치 부탁드립니다 열대야는 이거다 아 열대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소원 파이팅 좋습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역시나 사랑스러운 표정 또 갈게요 네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 애교 넘치는 애교 넘치는 네 손 벗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를 표현할 수 있는 코치 부탁드립니다 열대야는 이거다 아 열대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자 소원 파이팅 좋습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네 균형을 맞춰서 서주시길 바라구요 자 먼저 정면 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 해금 표정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답게 시크한 표정 갈게요 시크하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주 무표정으로 일권한다고 들었는데 시크하게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요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도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표정 나 사랑스럽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먼저 손가락 하트부터 가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부터 가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그리고 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큰하트도 될까요? 큰하트도 한번 갈게요 지금 한 분 잘못되셨는데 지금 팔이 안 맞습니다 한 분은 이쪽으로 선생님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손으로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큰하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갈게요 일본번째 미니앨범 여자친구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단체 사진촬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컷을 또 찍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 소원양만 남겨두고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소원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 소원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 소원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